그러면 도대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천문학자들이 약 100억 광년까지 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졌어도 그 천체가 쾌이사라든가 굉장히 밝아요 쾌이사 같은 것이 굉장히 밝으면 100억 광년 거리 떨어졌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0억 광년, 반지름의 100억 광년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100억 광년 관측하는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인단 말이죠 그럼 지구는 얼마나 줄까요? 믿거나 말거나? 수소 원자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이면 우리 지구는 수소 원자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그냥 방 하나만 하다고 쳐봐요 그 안에서도 수소 원자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방 크기의 우주에서 수소 원자를 하나 찾아라 그래도 힘든데 우주 자체가 지구만 하다고요 천문학자가 관측한 우주는 지구만 하고 그 안에 우리 태양이 수소 원자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수소 원자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은하계라는 건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그 크기로 그 비율로 환산해보면 그래서 학교 운동장만 한 은하계들이 은하단을 형성해서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백년도 못 살면서 요새는 뭐 백년도 못 살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대요 백살 넘길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 인생 그렇게 그냥 악에 바쳐 상극의 세상에서 사는데 우주 크기는 그렇게 커요 인간이 겨우 지구에서 달에 가고서 우주 정복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론 그 우주는 또 그 우주가 아니죠 그때 우주 정복할 때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우주는 유니버스죠 그래서 정말 이 거대한 우주에서 과연 그럼 외계 생명체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 강의계획에 외계 생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존재를 믿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짧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천문학자들 생각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 외계 생명체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이 D가 존재한다 이거는 아니 대전에 개미가 살면 대전의 개미들이 모여서 야 다른 데도 개미가 있냐 없냐 하든 말든 부산에 개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하고 대전의 개미는 만날 수가 없죠 물론 부산 개미가 KTX 타고 올라오면 됩니다만 우주에는 KTX가 없잖아요 아마 은하철도 999가 있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외계 생명체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곧 UFO가 날아다니는 걸 정당화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보편적인 천문학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대부분 있다고 믿어요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유명한 칼 세이건이 만든 영화 컨택트를 보시면 여자 천문학자 주인공이 애들한테 그런 말하죠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하면 너무 공간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해요 그것이 보편적인 천문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쪽은 올 수 있으니까 온다 그다음에 우리와 동시대에 산다 여러 가지 가정을 계속 곱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조종관을 잡고 있는 UFO가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UFO가 빠지면 SF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UFO는 아직은 SF의 영역이지 사이언스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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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